음악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소록스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소록스 금요일날 기분 좋게 양봉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잘 마감됐는데 거래량은 특별히 소순계 없다라는 거죠 거래량 없이 지금 현재 양호한 눌림 조정이 들어왔고 이제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 일단은 이 반등 이후 속적으로 좀 단기적인 박스권을 그리는 이러한 흐름이 예상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어느 정도의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주가가 지난 무상증자 소식 1대 14 그죠 엄청난 수량이었죠 이런 역사가 거의 없는데 이거는 다 의도된 거다 이 종목 작전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와 같은 무상증자 하는 것도 다 이례적인 거고 정말 이거 제대로 한번 해먹으려고 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과거에도 이와 같이 주가가 급등할 때 아주 강하게 점점점점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한 세력들이 존재한다라는 것 점 상한가 바로 이 점으로 시가 고가 종가 모두가 똑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상한가를 점점 두방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주가가 어떻게 안 내려왔다 그거는 뭐다 계속해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매집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위쪽으로 사면서 끌어올리는 바로 양봉 매집이라고 해서 매수를 하면서 매집을 하는 그런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 주가가 조정쳤지만 결국은 뭐다 이번에도 또 다시 신고가 돌파다 신고가 직접 고점을 돌파하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무상증자 소식으로 일부 터졌지만 이거는 매도가 아니다 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왜 매도가 아니다 이미 이 앞전에서 매수를 했으면은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쳤을 때 이 평균 가격을 얼추 요 사이 요 가격이면 얼마다 약 2만원 라인이다 그죠 2만원 라인에 매수를 했는데 2만원에서 깰랑 요거 두 배 벗겠다고 이거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얼마? 최소 3배다 최소 3배는 띄워야 되고 3, 5, 7 이런 식으로 두 배씩 두 배씩 보통 급등하기 마련입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물량들 아직까지 매도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다 설사 여기서 매도를 했다라고 치면 요거 밑고리가 달리면 안됐다 이렇게 밑고리가 강하게 달리면서 끌어올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는 12월 8일 분봉상 움직임 보면은 누군가는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밑고리가 달린 거죠 그날의 움직임인데 이날이었습니다 만약에 물량을 던져버렸다 그러면 여기서 끝났어야 됐다 근데 결국은 빠졌다가 종가에 끌어올렸다라는 거 누가 매수를 했으니까 종가가 쭉 올라온 거죠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끝났다라고 봤을 때는 바로 이런 패턴이다 자, 필옵틱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것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장대음봉,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그죠? 이렇게 나와야 어떻게 이게 매도다라는 거 물량을 정리했다라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급등급등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약을 쏟아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질질, 비실비실 이런 상황들 지금 현재 우리 소룩스는 절대 그런 패턴이 아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조정 줄 때도 여러 차례 영상을 통해서 말씀해 드렸다 거래량을 보셔라라고 분명히 우리 이날 밑골이 달리면서 매수를 한 주체는 있다 결국은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다 보유 중 그런데 지금 주가는 빠졌어요 근데 주가가 빠졌는데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매도를 안 한 거다라죠 그죠? 그리고 이거 뭐 때문에 다시 급등할 거다? 바로 이거 무상증자 무상증자 효과 이거 걸리락으로 인해서 걸리락 되면은 점점점점으로 보낼 거다라고 했죠 자 우리 과거에 무상증자 1대8 있었던 종목이 있었다 했죠 어떤 종목? 바로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인데 이거 보세요 이거 급등하기 전에 이와 같은 패턴 똑같아 똑같아 급등시켜서 눌러놓고 바로 이 걸리락 걸리락 댐과 동시에 어떻게 됐다 점점점점점 상한가로 보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와 같은 흐름에 있는 게 지금 소룩스의 위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게 상한가 몇 방? 7방 갔다 7방 7방 가고 이렇게 쏟아지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현재 소룩스 저거는 1대8이었고 이거는 1대14 그러면 도대체 상한가를 몇 방을 갈지 저도 감이 안 오는 상황인데 일단은 충분히 점점점점 이와 같은 랠리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서 일단은 지금 현재 여전히 세력들 주포들은 뭐 한다?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을 털기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을 이끌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제 걸리락이 되는 날 달력을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걸리락 되는 날 자 달력 걸리락 되는 날이 언제다? 자 바로 26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 26 24 아니 22 자 죄송합니다 27일이죠 27일이니까 26 22일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매수 보유를 해야지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금요일까지는 혹시라도 투자하실 분들은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금요일 날 이후에 하루 이틀 지나고 어떻게 걸리락 되고 상한가 가고 이날 종무식 주식시장이 아마 폐장열로 안 열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새해가 됨과 도시에 새해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쩜쩜쩜쩜 한 열방은 크게 간다면은 이와 같은 그림도 그리지 않을까 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는 그림인데 결국 지금 현재 우리 세력들의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 이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최근에 나왔던 기사들입니다 바이오 기업이 300억을 들여서 조명회사를 왜 샀을까 우회상작 바로 이 바이오 기업은 뭐다 아리바이오다 아리바이오 지금 현재 이 사람이죠 정재준 대표 지금 현재 이 최대 주주가 바로 소룩수를 지금 현재 거의 인수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경영권을 거의 장악한 상태에서 투자금은 3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여러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우회상장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우회상장을 하지 않더라도 뭐가 있다 귀숙틀레 상장 그리고 나스닥 상장 이러한 것들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부각이 되면 또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스토리가 있다 이 보면은 의도적으로 소룩수에 준비된 스토리 넘버2 그죠 이하죠 소룩수에 준비된 스토리 넘버1 그죠 뭐다 지금 현재 이거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돈만 주면 기사는 다 찍어내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뭔가가 작전 하나의 일부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미 제가 이거 한 번씩 또 설명드렸던 것들이라서 이따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고 결국은 최근에 이렇게 자금이 들어왔다가 자금이 다시 유출됐다라는 것은 뭐다 돈 들어왔다가 돈을 그대로 다시 빼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준비된 스토리 2에도 똑같이 나온 거고 바로 뭐 자전거래 뭐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투자금 들어와서 투자금을 다시 해소해가는 이런 편법 아닌 편법으로 이렇게 돈을 다시 빼돌려갔다 인수할 때 인수할 때 돈이 300억이 들어왔다 아까 전에 300억 보셨잖아요 그죠 300억이 들어왔는데 이 300억을 다시 지분을 아리바이오 지분을 이쪽으로 넘기면서 결국은 본인 거를 이쪽으로 넘기고 어떻게 했다 결국은 다시 돌려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자전거래 이런 것도 있는데 뭐 깊게 설명하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결국은 이와 같은 이슈가 있다라는 거 결국은 뭐다 돈이 들어가고 돈이 나오고 하면서 자꾸 뭔가 일을 꾸미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건데 이것이 바로 작전주의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제가 그동안 있었던 상황들 기사를 다 종합해 봤습니다 최근 이 아리바이오 아리바이오가 지금 현재 치매치료제 관련해서 임상탐상을 지금 현재 정부로부터 이렇게 또 지원 받았고 그로 인해서 많이 상승세도 나왔고 그리고 중국 상하이 제약하고도 MOU 체결도 했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자 그리고 바로 뭐다 아리바이오가 하고 있는 이거 치매 치매 신약 치매 이게 바로 임상상상승인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임상 관련해서 기술력이 많이 부각이 되는 이 아리바이오 아리바이오가 바로 뭐다 지금 현재 소울옥스의 경영권을 인수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상한가가 3일 연속 급등도 나왔었다라는 거 그러면 이 아리바이오가 도대체 뭐하는 회사인데 라는 의문점이 들 수가 있죠 바로 이 아리바이오 바이오 기업으로 지금 현재 자금력도 충분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치매치료제 관련해서 임상상상을 진행 중이고 있다 지금 미국 F-Day 치매 신약 삼상시험을 진행하는데 아리바이오가 최초다 최초 지금 국내에서는 그죠 그미로 면서 바로 뭐다 기술력 독자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기술특례 상장을 3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결국 무산이 됐기 때문에 우회 상장을 하려는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 현재 급등도 나왔던 흐름도 있고 결국은 뭔가 자꾸 일을 꾸미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대 14 이 무상증자 거의 뭐 전례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전환사체 뭐 시비발행 이런 것들 200억 뭐 100억 200억 이러한 것들 결국은 돈이 들어와서 결국은 돈을 좀 회수해가는 이러한 모습들 전체적인 세력주의 패턴 작전주의 패턴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기술적인 타점 이런 것들은 뭐다 매수 타이밍을 노릴 수 있는 기법으로써 제가 이 타점 타이밍에 대해서 다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도 이렇게 주가가 눌림 조정이 들어올 때 이곳은 뭐다 3일제 조정이 들어오고 그러면 3일제는 뭐다 단기 다탕성 매물들이 빠져나가는 구간이라서 이와 같이 윗고리가 순간 달리면서 순간적인 반등이 나오는 이런 같은 타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제가 대상 홀딩스를 말씀드렸잖아요 1,2,3 3일제 은봉 조정 이후 반등이 나왔던 타점 이러한 구간들이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반등이 안 나왔을 때는 지금 은봉이 어제까지 몇개다 5개가 나왔다 5개 그러면 이제는 또 확률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주식시장은 상승하던지 하락하던지 반반이다 50도 50 우리가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이 앞이 나올 확률과 뒤가 나올 확률이 뭐다 반반이다 라는 거죠 근데 앞이 연속으로 나왔다 앞 앞 앞 앞 앞 앞 앞 앞 연속 5번 나왔어요 그럼 뭐다 뒤 나올 확률이 어떻다 더 높아지는 거죠 맞다 맞다 이해되신다 잘 그러면 빨리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셔야죠 아직도 안 눌렀어요 자 뭐다 이와 같이 확률은 경우의 수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반반이다 그죠 앞 앞 앞 나왔으면 이제는 뒤가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 라는거 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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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속 5개 나왔다 그러면 이제는 은봉 보다는 양봉 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진다 라는거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도 2만 5천원 계속해서 제가 이거 눌림 주면서 2만 5천원 라인과 빨간색 21선이 어느정도 맞다뜨리면서 반등이 나올 거다 라고 이렇게 전략을 드렸었죠 지난 영상 한번 잠깐 볼게요 지난 영상 12월 14일날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올려드렸는데 영상 내용 한번 잠깐 볼게요 아시겠죠 자 우리 소룩수 주주님들 조금 많이 힘든 시간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주가가 4일째 은봉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다만 긍정적인건 3일 연속 거래량이 없이 조정이다 라는거 제가 어제도 이거 말씀을 드렸다 거래량 없이 조정 중이기 조정 중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거 21선 요 라인까지 내려오면서 약 2만 5천원 정도 라인에서 저점을 아마 잡아가면서 어떻게 걸리락 되고 점점점점 아마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 자 그죠 이렇게 이미 예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날도 말씀을 드렸다 라는거죠 그래서 이날 어떻게 했다 제가 아침에 14일날 14일날이면 어제죠 어제 이러한 그림을 예상을 하면서 이날도 제가 정확하게 이 공략 포인트 말씀드렸던 대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고 14일날 그죠 14일날에 이와 같이 문자 여러가지 LF LS 라이스 모티리얼즈 매도 하고 매수 하고 그리고 소룩스를 이렇게 매수 가능 가격 얼마 24,500원 해서 25,000원 이렇게 아침부터 매수 전략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반등 주다가 빠졌는데 오늘 다시 한번 잘 상승이 나와 졌죠 바로 아침에 제가 매수 전략을 드렸던 구간이 바로 여기 라인 이었고 결국은 24,000원 24,500원 25,000원 다시 한번 주가가 희청거리면서 순간 급등했다가 내려오면서 어떻게 됐다 25,000원 라인을 역시나 잘 지켜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장 이렇게 기분 좋게 잘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렇게 제가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이러한 것들을 다 잡아 드린다 잡아 드린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상단의 번호로 5073 7491 이쪽으로 구독 꼭 해주시고 구독자님들께만 해드리는 거예요 구독 문자로 어떻게 했다 구독했다라고 구독완료라고 구독인증이라고 꼭 인증을 해주시고 그리고 옆에다가 소라고 또는 소룩수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구독 아시겠죠 구독 구독완료 구독인증하고 소 또는 소룩수 이렇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이와 같이 매수의 전략 매도의 전략 이렇게 다 함께 문자로 발송해 드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이렇게 잘 공약이 돼서 금요일 날 잘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다시 이거 매도를 또 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바로 이 헌 구간에서 급등을 바로 하진 않을 거다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고 올라왔다가 내려오고 이러면서 어떻게 걸리락이 되고 점점점점 갈 거다라는 거죠 헌 구간에서는 올라오면은 이제 3만원 정도의 단지 저항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내려올 거고 이러한 구간에 타점을 계속해서 제가 잡아 드린다 라는 거고 이와 같은 타점은 지금 현재 소룩수 말고 다른 종목도 함께 다 타점을 잡아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금요일 날 뭐 했다 보시다시피 LS 버트리얼즈 아침에 바로 9시 땡 하자마자 2만 7천원에서 2만 7천 5백원 이렇게 좀 공략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금 시장에서 핫한 거였죠 오늘 역시 반등 나와주면서 잘 끝이 났는데 자 보세요 아침에 아침에 위와 같이 문자 발송 공략 타점 틀렸을 때가 그죠 아침에 좀 상승 출발했지만은 몇 시 9시 2분에 2만 6천 8백원 까지 내려왔으니까 2만 7천원에서 2만 7천 5백원 공략이니까 충분히 다 잡혔겠죠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얼마 3만 1,900원 까지 올라갔다 이게 18% 다 라는 거 18% 순식간에 이렇게 하루에도 순식값 몇 분 20분이다 20분 9시 20분의 고점이다 라는 거 20분 만에 18% 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이 나왔다 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타점들 제가 매수 매도 다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꼭 함께 신청을 하시고 50 73 7491 아시겠죠 구독 필수 라는 거 구독 구독하고 소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소록수 말고 이와 같이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 함께 다 공략 한다는 말씀이고 문자 이렇게 계속 보내드립니다 보시다시피 문자 이렇게 여러개 계속 보내드리고 있죠 문자를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드렸던 종목들 지난 11월달 결산을 내봤는데 몇 퍼센트다 600%가 넘는 이와 같은 엄청난 성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STS CCS 신성 CCS 오늘 또 상한가까지도 급등했죠 이렇게 많은 종목들 드렸고 그리고 옆에 보면 실시간 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시간으로도 전략을 다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아시겠죠 이와 같은 종목들 함께 다 공략을 드리니까 상단의 번호로 5073 7491 구독 구독은 필수예요 구독이라고 꼭 남겨주셔야 되고 구독자 분들께 전달해 드린다 라는 거 그리고 소 또는 소룩 라고 이렇게 남겨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자를 잘 못 받으시는 분들은 이게 스팸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문자가 조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누락이 됩니다 왜 누락이 된다 1000개 이상 문자가 오면 이게 문자가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락이 돼서 조금 미처 등록되기 전에 이렇게 삭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재신청 못 받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 번 이렇게 좀 보내주시고 자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을 보내드리는 이유는 뭐다 이 소룩수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눌림 눌림 이었다 계속해서 빠지면 이 종목만 솔직히 매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랑 100% 현금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각각 분산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다 20% 10% 30% 10% 이런 등등 그죠 오로지 이거 하나만 매매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이렇게 현금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전략을 드린다라는 거고 이것도 지금 현재 물려있다 이러셨던 분들 이번에 반등 나오면 혹시라도 계속해서 보유만 하지 마시고 제가 축소하고 다시 사고 축소하고 다시 사고 이런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 전략을 취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오늘도 급등했던 에코프로버티리얼드 이것도 있죠 이것도 지난번 이렇게 힘들게 조적이 4일 연속 나왔다 4일 연속 25%에 달하는 하락세가 나왔던 구간이었는데 저같은 경우는 이거 15만원에 팔고 계속해서 다시 사고 또 15만원에 팔고 또 내려왔을 때 사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전략을 드렸다라는 결국은 뭐 주가가 올라갔지만 가만히 있다가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매도한다 매도해 지치고 짜증나서 근데 대응을 함으로써 이미 수익을 많이 내고 또 편안하게 들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전략 계속해서 드리는데 소룩수 마찬가지로 이번에 올라올 때 조금 팔고 밑에서 사고 팔고 이런 식의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문자 남겨주시면 매수 매도 아시겠죠 50 73 74 91 구독 꼭 해주시고 소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문자로 매수 매도 전략 이렇게 조금 알려드리면서 또 어떻게 다양한 종목 문자로 아까 보셨던 대로 이렇게 최근 텔레필드 대상홀딩스 CCS 이런거 다 지난주에도 드렸고 텔레필드 대상홀딩스 CCS 보세요 지난 12월 8일날에 드렸던 것만 해도 이거 다 급등급등 했던건데 CCS는 지금 얼마다 2천원이었다 2천원 이때 당시에 2천원이 3천원까지도 넘어가고 50% 이상 큰 상승 오늘도 다시 상한가도 가고 이런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종목들 다양하게 다 드리고 있으니까 또 와이더플랜 이것도 다음주에 또 어떻게 이거 또 노려보려고 하는 종목들입니다 대상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저 눌러줄 때 타점 이렇게 반등 줄 때 다 공략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거 다 상한가 기법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3일째 눌러줄 때를 이용을 해서 이런 여러가지 이런 타점들 함께 서로서도 마찬가지로 3일째 5일째 이렇게 다 타점 잡는 방식이 있듯이 이번에 정확하게 저점 라인에서 타이밍을 잘 잡았잖아요 그죠 이런 순간 계속해서 제가 잘 잡아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룩스 주주님들 책은 계속해서 조금 조심했는데 이번에 반등 나와서 다음주에도 좋은 반등 흐름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